그래도 기억이 남거든요.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와 발표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흑백 영상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석유 발견 해프닝 호황 0일만 입어낸 성과 내놔 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대통령 발표 하나만 믿고 그리고 석유 관련 주식이나 가스 관련 주식이 30% 정도 뛰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의미에서 민첩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니 저걸 어떻게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베팅을 해서 30%나 가격을 더 주고 구매할 수 있을까 물론 대박이 될 수도 있죠. 대박이 될 수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0일 만에 석유가 140억 배를 매장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국정브리핑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천자 여러분들 짜리 그냥 원고를 그렇게 또박또박 읽을 필요가 있냐 그것도 뭐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고 바로 발표 바로 전날 장관이 보고를 한 건데 그걸 냉컨 받아서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 그렇게 발표하실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표를 보고 뭡니까 이렇게 그냥 큰 뭐 호재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주식을 사고하는 부분은 뭐 개인이 선택해서 내리는 판단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 이야기를 심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뭐 조금 이렇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저거를 저렇게까지 발표하실 필요가 있나 물론 대통령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상황이 별로 녹록지 않으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건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 방에 이제 건수가 필요가 한 방에 필요할수록 좀 더 차분하게 착실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관료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검사도 뭐 관료니까 한 방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한 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정가 문제도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2천 명을 한 방에 올리는 것도 그것도 총선이 이전에 그게 한 방에 대한 추억이고 한 방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딱 볼 때 그냥 아유 또 저분이 또 한 방을 하시구나. 한 방에 대한 욕망이 있더라도 한 방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한 방에 대한 피로가 있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실 만큼 그렇게 그것도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정된 것도 전혀 아닌 거고 그것도 여러분들 오랜 수기 기간을 갖춘 것도 성찰 기간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제 그냥 산자부 장관이 그냥 보고한 걸 랭컨 받아가 한 방을 터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하루 전날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40억 배를 가스가 4분의 3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톱에 있는 사람 같으면 안덕근 장관이 본인의 이런 욕심 때문에 성급히 여러분들 보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발표할 만한 사안인지 그 밑에 사람이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해 가지고 장관이 보고를 했다고 여러분들 그걸 랭컨 받아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뭐죠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하루 만에 여러분들 크로스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발표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내 보니까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크로스체크를 관련 여름 연구원 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런 크로스체크를 가지고 장관이 보고한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역량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그게 맞는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장관 보고 그러니까 이 안덕근 장관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안 했으면 내막을 잘 몰랐겠지만 그래도 의심은 갔겠지만 어제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그냥 그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린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을 왜 그렇게 서둘러 그런 부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검사로 이름면 활동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요. 한방 한방이 이러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은 급박하게 이뤄졌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5분 전에야 관련 일종을 언론에 공지했고 윤 대통령은 발표 의회에 별도 질의응답 없이 바로 자리를 떴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을 수는 없었겠죠. 왜 어제 산자부 장관 여러분들 보고한 걸 그냥 그대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가스 발견 사안을 다루는 걸 보게 되면 지금 그 양반들의 심적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 급하게 발표하는 부분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본인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뭐 빨리 발표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급하고 조급하고 국민을 전환하는 데 필요하니까 한방을 그냥 발표했는데 한방이 이러면 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신뢰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총선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의 못을 받고 그냥 뭐죠 돌진하던 모습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그냥 그 스타일대로 그냥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스타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대통령에 맞추는 거죠. 누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지게 되면 거기에 놓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놓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본인이 무게 정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당장 동아일보의 사설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발견 위치하고 이분이 아마 산자부 장관인 모양이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지만 굳이 국정브리핑의 형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서 했는지가 의문이다.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진 발표니까 총선 찬패 이후에 소통 쇄신 차원에서 시작한 국정브리핑을 하면 복잡한 이슈를 내려두고 종합적 시각에 설명하며 국민 이해를 구하는 자리야 된다. 대통령 시는 브리핑을 시작 8분 전에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일정을 공지했고 대통령 깝장 발표한 이후에 4분 만에 질문을 따로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니까 제가 대통령 이분들 그렇게 국정브리핑 장소에서 가스 발견 소식을 전하는 거면서 그냥 당장머리의 이분들 겹쳐지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발표하고도 겹쳐지지만 동시에 어제 여러분들 그냥 보고받은 것을 아무런 그런 여과과정 없이 이렇게 그냥 발표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활동인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탐사 시추 결과 막대한 매장량이 확인됐다는 거면 대통령이 발표하실 만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한방에 대한 추억을 마음이 조급할수록 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건을 보면서도 한방을 연상 하게 되고 의과대학 정원할 총선 이전에 2천 명을 못 받고 이런 밀어붙인 것도 그게 한방인 것 같고 다음에 한방이 뭔지도 모르죠. 바쁠수록 굉장히 차분하게 착실하게 이렇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노출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께서 이제 탄핵불과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 정치를 해온 사람이니까 홍준표 시장 입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연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외해가지고 국민의 힘이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런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전혀 여러분들 그런데 대한 탄핵에 대한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굳이 홍준표 시장이 나서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독렬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홍준표 시장이 또다시 탄핵 대선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연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는 여러분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표를 던질 수가 있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가 일을 잘해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무슨 수로 여러분들 그렇게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이 탄핵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나서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저는 원칙적으로 탄핵이라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해왔고 그러나 3년이나 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똑바로 잘 못하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실제로 무엇인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실제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탄핵을 절대 여러분들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당위고 제가 다시는 이 땅에서 탄핵 당하는 대통령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당위입니다. 당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탄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이고 대통령의 이런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협조를 안 돼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또다시 탄핵 대선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좀 찜찜한 거죠. 이제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부분 신문에서 홍준표 시장이 발신한 페이스북 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원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7년 5월 탄핵 대선은 문재인만을 위한 대선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다 보신 바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큰 기여라면 기여라고 하는 것이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제야 K님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난 4년간 여러분들 완결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완결한 것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당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손을 대가지고 만든 선거였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발견 이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여러분들 해온 모든 작업들이 총직결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당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는 2017년도 대선을 포함해서 모두 다 뭐죠.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표를 만든 선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입을 다무시고 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입을 다물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없는 선거라는 거 아닙니까. 진단하고 전망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만큼 일을 다 한 겁니다. 10년 동안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을 여러분들 밝힌 다음에 그것을 제야 전문가나 이런 분들 도움은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7년 대선 이전까지를 다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홍준표 시장은 죽어도 뭡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국힘당은 망한 겁니다. 국힘당도 망했고 대한민국도 골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씀을 아무리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인제는. 그냥 끝이 난 겁니다. 왜 근본에 대한 것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 좋은 정치 논평을 하더라도 그 논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만을 위한 대선이었지만 문재인을 위해서 표를 만든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지율 4%에 출발한 폐망한 당이었고 안철수 당은 국민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2017년에 대선의 중요한 문제는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표를 만든 것을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줬고 일부 지역에서는 몇 표당 몇 표를 옮겼는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일한 방법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됐지 않습니까. 같은 엔진을 쓴 겁니다. 같은 엔진을. 무너진 당을 안고 고군분투했으나 우리는 괴멸된 당을 재건하는 데 만족해야 되고 무너진 당을 안고 고군분투하거나 다 소용없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그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발견을 대한민국의 지도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미래까지. 제가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미래까지 다 여러분들 결정이 된 겁니다. 다시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날 밤을 새서 여러분들 감시감도 갑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다시 그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표를 만드는데 그런 대선이 계속 일어나지. 우리가 합심하여 윤 정권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겁니다. 한 달 후에 대선하나 3년 후에 대선하나 나오는 결론은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비급하게 그냥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의 정치논평이 갖고 있는 날카로움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한 달 후에 대선하나 1년 후에 대선하나 2년 후에 대선하나 3년 후에 대선하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 기계 사용의 표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에 그냥 입을 다묻기고 결정했으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기들 여러분들 나라든 간에 선택하면 비용 치르는 거니까. 보수파 진영이 이런 단결해서 뭘 해라. 단결하면 뭐하노 이야기 표주면 뭐하노 이야기죠. 표 다 이런 걸 갈아치우는데. 그러니까 좌파들은 우리와 달리 갈라치기와 선동에 능합니다. 갈라치기를 하든 선동을 하든. 윤 대통령이 운이 좋아하려면 3년 뒤에 물러나든 운이 나빠서 1년 후에 물러나든 관계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저의 이 같은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양복 입고 노트북 쓰지만 그냥 정신세계는 후기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통계학을 배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선거의 최종 결과물에 통계학적 변칙이 발생되고 통계학적 변칙을 넘어가서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 규칙과에 다 찾아내도 그걸 모르겠다. 그건 나는 뭐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여론 조작하고 분위기 몰아가게 되면 소수는 거기에 저항하겠지만 다수는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처럼 다 이러면 데 휩쓸려 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도 보셨다시피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런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뭐 지금 와가지고 민족성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나 국민의힘에 소위 이른바 우리나라의 지도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청 인사들은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걸로 그냥 다 결정이 된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런 말 해봐야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틀리면 반론을 이야기해봐라. 나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당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다 현대교육을 받았는데 과학을 다 물리치고 무슨 굿굿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3년 여름 재임을 비나이다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극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 초월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거에요.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당신이 중대 결심을 하든 그건 뭐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당신 보고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겠냐 이야기죠. 자 어떻든 간에 선택 잘못하면 골로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최태원 회장도 보면 선택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1조 2조가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애 이름이 아닌 거죠. 다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나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선택을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선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대가 지금 난리법석을 지우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맛보기 정도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 펼쳐지겠습니까. 자 오늘 화제 좀 바꿔 가지고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판결이 내리고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니까 방송을 준비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는 없으니까 이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기사 하단에 있는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비교적 꼼꼼하게 읽거든요.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그것만 지금 믿을 수가 있지. 여론조사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다 여러분들 뭡니까. 사기를 많이 치니까. 이 대중들의 분노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어느 선택 능력을 고려하면 하늘을 찌른다 이 수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사람은 배움이 있든 배움이 별로 없든 간에 사람이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덕감각. 도덕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서 보이는 대중들의 분노 표출하고 달리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sk그룹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보실도 있고 하니까 이 분위기를 역전시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지금 회장 때문에 sk그룹의 홍보 담당 여러분들 임직원들은 죽을 마실 겁니다. 그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기사 청탁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이 대중들의 분노가 더 심한 겁니다. 심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sk경영진 발칵 법원 판단에 참담 맹해해보기 위해 결련이 대체한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사단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는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것은 결련이 대체를 어떻게 하나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채택원 직원들의 편지 자부심에 상처 줘서 송구하다. 당연히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이 소위 신문에 실린 이 두 개의 기사의 하단에 보통 시민들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진짜 상상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 이해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최태현 회장 이혼을 하든 노소영 관장 여러분들 뭐죠. 위자료 얼마를 받든 전혀 본인하고 관계 없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감각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저히 그걸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채택원 직원들의 사과글 개인사를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사가 쭉 실렸는데 어쨌든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론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을 그래서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채태원 회장이 감옥을 두 번 갔다 왔네요. 굉장히 참 고생을 했네요. 그런데 첫 번째는 7개월을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횡령 혐의 때문에 3년 1개월 살았는데 여러분 상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1개월을 감옥에 있었다는 게 얼마만큼 여러분들 큰 사건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생을 한 겁니다. 그 얘기 보시게 되면 2003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7개월은 SK그룹 분식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비교적 짧았습니다. 보석이 금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를 보면 2009년도에 별거가 시작이 됐고 2010년도에 혼해자가 출생이 됐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부인이 추궁해도 외도 사실을 부인했고 2013년부터 2015년 8월 14일까지 3년 1개월이 여러분들 감옥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13년 11월 달에 노관장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엊그제 여러분 한 번 보도를 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볼 수 없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 가운데 하나인 거죠. 3년 1, 2개월을 살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3년 1, 2개월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직원들에게 이제 어떻든 사건이 터졌으니까 사내망을 통해 가지고 회장이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죠. 그룹과 구성훈의 맹예를 위해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곡해된 진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고심에서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sk그룹의 그런 지분구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제법 많은 부분을 대법원에 뒤집을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부분들을 아주 냉정하게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대단히 이제 계련히 임지원에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상고심에서 반드시 곡해된 진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제 직원들에게 보낸 그런 사내망을 통해서 이런 들 보낸 회장 메시지뿐만 아니고 sk경영진들이 스펙스 헤비에 ceo들의 그런 헤비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결련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sk주요계열사 최고경영자 20명 이렇게 가장 그룹의 가장 톱톱들이 모인 긴급대책에 의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와 그 성은 모두의 맹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그 임직원들에게 보낸 그런 회장의 편지 뿐만 아니고 또 sk주요계열사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나온 것은 어쨌든 간에 대부분에서 이 사건이 번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피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1심, 2심을 거친 그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얼마만큼 뒤집어지는가 이런 의문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전문성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하급심들이 내린 판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라는 부분들에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신문을 찾아보니까 대법원에서 하급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들어 있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기 사건 수는 줄었지만 사건의 생생한 사실을 관계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 법정 정언을 통해 진실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하급법원의 사실 확정에 의한 판결이 그러니까 이제 증거물도 축적하고 그다음에 성명 요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처럼 28차례 이해당사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3만여 쪽에 해당하는 이런 증거물들 다 분석하고 당사자들의 이름들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것은 다 사실심리지 않습니까 사실심리는 1심하고 2심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법원은 기록에만 의존하는 대법원 대부분이 뭐죠 법리심리를 주로 해가지고 사건 당사자를 부르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대법원에 선고된 1만4300여 건의 사건 가운데 파기된 사건은 860건으로 파기율이 6%에 달하고 그러니까 이 6%는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기 가능성이 있는 거죠 1998년에 파기율이 7.2%보다 줄었는데 그런데 그 파기 건 가운데 34% 정도나 38% 정도가 주로 사실에 대한 하급심에 부실한 그런 조사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여러분들 이 그런 배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4화를 걸고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재벌회장이라고 여러분들 돈을 많이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최태원 회장이 계속해서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한 겁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어떤 경우는 뭐 또 담보로 잡고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분을 이렇게 축적해 가지고 17.73%까지 이런 확보를 한 거죠. 17.73% 했는데 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분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이 지주회사 SK가 여러분들 다른 계열 회사를 다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니까 홀딩 컴퍼니 시주회사에 해당하는 SK 지분을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서 모은 겁니다. 그만큼 주식회사 SK 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이렇게 SK 지분을 확충 강화하는 데 쏟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러면 흔들리게 되면 주식회사 SK가 이러면 흔들리게 되면 다른 지분 구조가 다 이러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SK 지분이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주식은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돈 되는 게 없고 이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 SK 여러분들 지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그다음 다른 것은 별로 재산이 없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실트론이라는 주식인데 이건 아마 최태원 회장이 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SK 실트론인데 실트론 회사가 SK 하이닉스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회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 본인들이 직접 계열사를 가지거나 사내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SK 실트론은 수직 계열화 가운데서도 SK가 만드는 반도체의 가장 원재료에 해당하는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니까 여기 아마 이제 한 20몇 프로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되는데 보시면 비상장 주식인 SK 실트론 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29.4%를 갖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주로 주식회사 SK를 통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 한 100억 원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얼마 안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SK 텔레콤 주식은 303주 SK 스퀘어 주식은 196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 실트론 지분이 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런 SK 실트론을 팔지 않겠느냐 주식회사 SK 지분은 지분 구조를 흔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이걸 파는 것도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재판부가 지분 가치를 7,500원으로 본 SK 실트론 지분 매각이 여의치 않은데 우선 SK 실트론을 매각하려고 하면 빌린 돈을 갚고 다 이게 담보가 잡혀 있을 거라고요. 담보가 담보를 여러분들 주식을 담보로 했을 돈을 구워가지고 또 다른 지분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집도 다 담보를 해가지고 뭘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재벌 회장들도 마찬가지죠. 현찰을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SK 주식 4.33%에 걸린 질권서정부터 풀어야 되고 매각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먼 거 아니까 대부분에서 재판분할 액수를 좀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임직원들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맹예를 회복하겠다. 대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가는 이렇게 보니까 SK 주가는 이온 발표되고 나서 많이 뛰었네요. 18.96%. 주식시장은 개인적인 그런 문제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보통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부분이 판결을 내릴 것 같냐. 최태훈 직원들의 사각을 진실을 바로잡겠다. SK 경영진 발칵. 맹해 회복을 위해 결인이 대처하겠다. 대부분에서 이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 파기 한 송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돌려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다와 같이 부분 파기 한 송이 있고 전부 파기 한 송이 있는데 이 파기 한 송을 할 가능성이 높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보통 시민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86%.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게 11%. 1,200명이 투표를 했을 때하고 2,100명이 투표했을 때하고 거의 오차범위로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에서 번복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최태훈 회장이 대부분의 성수할 가능성이 있겠냐.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마다 각양각색 의견이 나올 테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는 거 아니까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건 계열을 설명하고 AI한테 여러분들 당신이 어떻게 보냐 사건을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심플쿵님께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물었습니다. 최태훈 노소용 이혼소송 고등법원 판결 1조 3천억 재산 분할 틀렸습니다. 재산 분할 판결 대부분은 주로 사실심리가 아니라 법리심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최태훈 측이 파기 한 송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태훈 측이 승수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당신 생각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퍼플렉시티라는 여러분들 AI한테 최태훈 회장의 승수 가능성을 여러분들 물으니까 답을 아주 잘하네요. 대부분에서 최태훈 측이 파기 한 송을 받아 승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부분은 주로 법리 해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변호사가 한 게 아니고 AI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28차례나 성명 요구하며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고 피고 모두에게 특정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28차례나 보낸 겁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최태훈 회장의 편지 내용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금 유입 등 구체적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재산분할 비율 결정의 재량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노소용 관장이 35%로 정한 비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의 재량에 대해서도 하급시민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대법원이 존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AI 변호사가 여러분들 내린 결론입니다. 세 번째 유책 배우자 판단 고등법원과 집안부는 모두 최태훈 회장의 이혼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 번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최태훈 측에서 대부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이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그러니까 원심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일종의 최태훈적 성수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퍼플렉스 디 칸트의 물어본 결론인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추론, 진단, 분석, 계획 전망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퍼플렉스 디에게 최태훈 측이 대부분의 성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공된 기사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최태훈 측이 대부분의 성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성수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존중, 재산분할 비용 재량 존중 모두 다 대부분의 고등법원에 세 명의 여름 부장판사가 내린 그런 사실심리와 법리심리를 대부분 다 대부분이 받아들일 거죠. 유책 배우자 판단 존중 네 번째가 추가됐습니다. 가사 재판에서 대부분이 원심을 깨고 파기 한송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결론, 물론 채태원 쪽에서 대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이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한송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 금액 자체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여러분 더 잘하죠.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퍼플렉스티림들의 AI 변호사 의견을 존중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책 다른 AI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다 이름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스로픽사에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클로우드라는 이름들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로우드람, 클라우드 엔스로픽에서 여러분들 만든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합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양측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려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딱 전제조건을 깔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사실심리법원의 심리를 존중하는 경우가 있고 법리 적용에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파기한소가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엄청난 재산가치와 사회적 이모이 집중된 만큼 대부분 더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측에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부분을 설득할 수 있다면 파기한송 가능성이 약간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파기한송보다도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공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최태원 측이 완전히 승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리 판단만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형태를 고려할 때 재산 분할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클로우드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의 AI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도 어마하게 깔끔하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AI 변호사를 동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감정이 없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본인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법조계에서 전문적으로 돈을 치르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소위 법률 전문 AI들은 얼마나 상시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때도 아주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닥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자기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소위 퍼플렉스티하고 그다음에 클로우드라는 여러분들 AI 지금 대표적인 그런 5대 대규모 언어모델 LLM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대부분 판단 그러면 다른 AI들은 어떻게 보겠냐 가장 많은 분들이 무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구글의 재미나이입니다. 과거의 바드 모델이죠.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재미나이 한국인들은 아마 재미나이를 가장 많이 구글의 재미나이를 가장 많이 쓰기 꼭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던졌는가 구글의 재미나이 함께 던졌습니다. 최태훈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은 고등법원에서 1조 3천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최태훈 회장 측이 대부분의 상구에서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 이런 답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심리보다도 법리심리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AI가 현명하게 답합니까 가능성은 낮다고 이러면 결론 내리지만 그렇지만 뒤집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사람보다 훨씬 낫죠. 최태훈 측이 승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서 판결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태훈 측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쟁점이 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영향력 고등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최태훈 측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비자금 영향력을 다르게 판단할 경우 재산 분할 액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최태훈 측이 전부 혹은 일부 승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재산 분할 기준 고등법원은 계론기간 가사노동기여도 양육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0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기준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론 시간 가운데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65대 35 저 같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무리가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자료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행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해서 대부분이 설득을 당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재산 평가 고등법원은 sk그룹 지분 등 재산을 평가했지만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 평가를 다르게 판단할 경우 재산 분할 액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최태원 측이 대부분에서 승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구글의 재미나이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태원 측이 승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심리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이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판결이 내린 다음에 최태원 내장 측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사내 내부망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다. 또 경영친적에서 여러분들 결사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사람 말고 AI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가 하는 부분을 소개만큼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제가 갖게 되는 그런 견해는 어마어마하게 쿨하게 진단하구나. 이 사람들은 누구 봐주는 게 없겠구나. AI 변호사는 절대 뭡니까 사바사바가 안 통하겠구나. 너무나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글의 재미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소위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행 AI 여러분들 탑 가운데 탑은 누군가 아니까 채치 PT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오픈 AI 사이에 소위 생성행 AI의 효시에 해당하는 채치 PT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마지막인 겁니다. 채치 PT가 여러분들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서 내린 견해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자 이 보시죠. 그동안 여러분들 중에서 1등은 채치 PT 2등은 퍼플렉스티 3등은 제미나이 4등은 코파일럿 이렇게 순서가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서론을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판결이 대부분의 파기 한송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닥션 서론입니다. 요목요목 지적한 겁니다. 판결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분할 비용 최태원 회장의 재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할 것인가 둘째 재산의 성격 재산의 일부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의 개인재산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말 최치 PT는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이네요.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쟁점을 여러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함 가운데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지만 최치 PT가 여러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get to the point의 핵심을 빨리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누구 재산이냐 기업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핵심의 사실 판단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문제 법 적용이 잘못된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의 적정성 고등법원의 1조 3천억 분할 판결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재산의 성격 판단 고등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대부분이 들여다볼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채치 pt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은 겁니다. 그러면 최태원 측이 대부분의 디지벌 그런 승소 가능성이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 대부분의 최태원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결정되는데 다음에 세 가지 요인이 특별히 여러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리적 오류 만약 고등법원이 법 적용에서 맹백한 오류를 범했다면 대부분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사실관계의 확정 대부분이 고등법원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큼 맹악한 새로운 증거가 대시하지 않는 한 사실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기존 판례와의 일관성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AI는 신소관계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사바사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채태원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결론 채태원 측이 대부분의 승소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리적 오류가 맹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채태원 측이 법리적인 측면에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면 파기한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인정한 겁니다. 법적 분쟁의 결과는 다수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적 겸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채치피티라는 채치피티가 역시 파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야기 드리게 되면 사실관계보다도 대부분은 이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가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법원의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사의 채치피티, 엔슬로픽사의 클라우드, 클로우드,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스티 AI의 퍼플렉스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사람하고 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4개월 안에 소가 대부분의 닷 다룰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상고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때 고등법원의 여러분들 판결은 그냥 그 순간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자 지급도 모두 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상고 기각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대부분은 상고 기각을 해가지고 그냥 다루지 않거나 다루게 되면 소부를 구성해서 다루거나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거나 이런 경우는 마지막에 일부 여러분들 혹은 전부 파기한송 원심에서 다시 여러분들 들여다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상고 기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로 최태원 측이 이제 폐소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쓸 유입설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정거물을 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는 것을 고등법원의 사민의 판사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정거물로. 김옥숙 여사 여러분들 메모하고 그 다음에 엄정거물을 가지고 이 보시게 되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 변호사들은 이걸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판결문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예단을 할 수가 없지만 SK 주식회사 SK 지금 최태원 회장의 가장 중요한 경영권 행사에 중요한 주식회사 SK의 지분치득에 누구 돈이 들어갔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태원 회장 측은 1994년 5월 최종현 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 9,800만 원이 1994년 11일 최태원 회장의 SK주식 70만조 2억 8천만 원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버지 돈으로 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론생활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최종현 회장 계좌에서 인출된 이후에 돈이 흘러간 상대의 계좌가 특정이 안 된다. 그 양 금액 간의 연관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최태원 회장 측이 설득을 못한 겁니다. 최종현 회장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돈을 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지금 파워의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 SK주식을 샀다는 것을 설득을 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을 6년 동안 유지하던 그러니까 소송 기간 동안 2017년부터 소송 기간 동안 유지하던 종전 주장을 고등법원 2심 들어서 갑자기 변동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질타했다. 노소영 관장층이 주장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의 현금이 흘러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게 이름때로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명확합니다. 300억 원의 현금이 흘러간 사실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단이 이걸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SK그룹 성장사에 굉장히 큰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한 건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럼 SK그룹의 여러분들 홍보실에 이런 것은 정정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최종현 회장 측의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단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는데 매일경제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노태우 회장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간 것을 최태원 측 변호인단이 인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사 검색을 다 마친 다음에 아닙니다. 최태원 측 변호인단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고등법원의 재판부가 김옥숙 여사의 메모하고 성경건설과 관련된 어음 점검을 보고 돈이 흘러들어갔다고 인정하고 판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자의 오보라고 보거든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1년 무렵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인 회장의 부친의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 그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했고 그것이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죠.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 측이 제시한 점검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건 맹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메모에 성경 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성경그룹에 300억억 비자금을 제공했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판부 측에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강하게 이름도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그렇게 특유재산이 아니고 공동재산으로 크게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가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뒤엎을 수가 있었으면 1심하고 유사한 판결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도 논평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시식골골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양적이 주장이 첨예하기로 맞서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보시죠. 그럼 대법은 상고 기각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파기 한 송 정도가 아니고 대법은 이 소를 다루어야 될 이유가 없다. 4개월 안에 뭡니까 이건 다룰 필요가 없다. 원심 확정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ai 변호사들한테 물어본 것은 상고 기관 배제하고 대부분의 당연히 이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다룬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여기 보니까 판결이 내린 날 여러분들 이 보도를 했네요. 대법은은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 처리하게 되고 그 즉시 판결이 확정되는데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 기록을 전해받은 부터 딱 시간 있네요. 4개월 안에 4개월 안에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는 당연히 대법은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거라고 보지만 대법은이 상고 기각 속아 다룰 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4개월 안에 그걸 상고 기각 이렇게 부르네요. 그런데 꽤 높네요. 2022년도 우리나라 가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률은 93.6%고 접수된 105건에 상고 기각된 것이 660건에 해당한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판결 역시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이고 이 가사 전문 변호사 A씨는 상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대법원 소부 3부로 이루어질 겁니다. 3.3.4.3 한부에 4명인가 내가 3부에 배정을 하겠죠. 전원 합의체까지 갈 가능성은 낮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고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다루게 되면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 대부분에서 일부만 파기환송할 수 있고 전부 또 파기환송할 수 있고 그러면 일부분을 파기환송하면 일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등법원이 사건을 여러분들 제 심리를 진행해가지고 행을 확정하겠죠. 상고 기각이 되면 그대로 이제 다 확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유책 배우자가 아닌 소위 원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돈이 참 적네요. 그러니까 사기 사건도 이러면 송방망이지만 대개 여러분들 최고액이 5천만 원 정도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원고책에게 지불해야 될 위자료라는 것이 그냥 5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위자료 기준을 확실하게 재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혼소송 위자료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런 배우자가 결혼관계를 깨는데 5천만 원 주고 결혼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작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보고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돈을 그런데 또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파탄주의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일단 들어가면 양쪽 에서 성격상 차이 때문에 도저히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하면 그냥 이혼인이 대부분 승림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변호사들은 돈을 벌여야 되니까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최태훈 회장 건 중심에 가지고 차근차근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국민적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대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물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법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남자들이 이혼삼혼을 하더라도 초혼으로 수류를 작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남자들이 이혼삼혼을 해도 초혼으로 수류상 만든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소위 금융투자세 금융소득세 금투세라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뭐 조세의 행평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비교적 아주 정통한 분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정통하신 분이네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배터리 아저씨 이분이 이제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가졌네요. 아주 직격단을 때렸는데 이 금투세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의의 사모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왜 금투세가 만들어진지 금시에 그냥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금투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투자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걸 맹악하게 이야기했네요. 좀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월간조선에 인터뷰를 하셨네요. 금투세의 도입은 부자 감시가 아니고 부자배를 불리는 제도이다. 더불음주당이 금투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국회의 의원들이 사모펀드 가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면 답이 다 나온다. 금투세에 도입되게 되면 사모펀드 가입자들은 투자자들은 세금이 최대 49.5%에서 20%로 내려앉게 된다. 그래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최소 3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서민이 그런 투자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코인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국회의원 조사하듯이 사모펀드 그냥 국회의원들 몇 명 갖고 있는지 조사하게 되면 딱 답이 나온다. 그거를 박순혁 씨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분 말씀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굉장히 제가 인터뷰를 읽어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 분야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구나. 윤 대통령은 금투세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 일반의 이익을 위하는 정책으로 둔갑해 가지고 결국은 실시가 된 것 같다. 대만은 금투세를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정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시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금투세는 오히려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부자 감시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착하게 이야기하네.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사모펀드라는 소수의 부자 배만 불려준다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모펀드 발생 수익금은 배당소득으로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시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과시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별 누진 적용을 받게 되는데 6% 세율의 시작돼 최대 49%까지 때립니다. 이게 지방소득세가 합산되면 최고 49.5% 짜리됩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49.5%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금투세입니다. 이게 박순혁 작가의 주장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분리과시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의 부과는 세율이 20에서 25%로 줄어듭니다. 배당의 경우엔 기존과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 3억 원 이상 투자해야 되는 기본 조건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도 4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부자 감세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투세가 발효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 승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야 금투세 적용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만 벌어도 세금을 모두 낼 겁니다. 수익금 5천만 원은 제가 지정한 금융기관 한 곳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투자소득만을 가리킵니다. 펀드, ELS, ETF, CMA, IP 채권 등을 모두 합쳐서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서 과시합니다. 정확히 6개월 기준으로 과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자가 정확하게 묻습니다. 민주당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현황 전주조사를 해보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결과가 재미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지의 진짜 이유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전부가 다 해먹는 나라가 됐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지금 보니까 금투세 폐지 좋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많은데 박순혁 작가의 이야기가 굉장히 통령을 벗어난 그런 주장인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투세도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부자가 암세다 이렇게 하면 전부가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 늘리자 좋은 정책이다 이거 전부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보니까 아니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온전히 생각 못하면 맨날 이름들이 뜯기는 겁니다. 맨날. 어쨌든 간에 금투세가 이 3호 푼더 투자자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박순혁 작가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네요. 이런 세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김건희 특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니 그 사건을 문정권 안에서 그렇게 때리팠는데 그게 지금도 김건희 여러분들 여사가 주식의 주가 조작에 관련됐다.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배터리 아저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네요.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겁니다. 보시죠. 이분이 이성윤 씨 친문검사의 아주 대표주자고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이 양반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때 감방에 넣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있으면 본인이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6월 3일 기사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언론 징벌법을 만들자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 조작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월간 조선의 박순영 작가의 인터뷰를 읽어보게 되면 명료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박순영 작가는 현 시점 국내 최고 주식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최우수 기자가 궁금했습니다.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순영 작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뱅폐인 혐오와 정오의 정치의 결정판이 바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이름들 뚜렷하게 자기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죠. 민주당이 막상 드러난 정거도 실체도 없는 도이치주가 조작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영 작가 주장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모펀드 부패 정권이라고 할 만큼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브리 등 관련 사모펀드 조작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관련된 대형 정권 범죄에 대해 일반 국민이 관심을 두지 못하게 시선을 돌리는 불이하고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선 시급히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연루되었을 수 있는 신라젠 사건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인 다선 국회의원의 후원 회장이 연루된 라덕영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 지금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박순영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인터뷰 전문을 여러분 보고 요즘에도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분 명성은 익히 내가 알고 있지만 사모펀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이름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두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그 각 무도한 범죄입니다. 맹백한 주가 조작의 증거가 있는 것들 수천억 원의 수조원에 달한 피해 금액과 수천 명의 수만 명이 달한 피해자를 양산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미진한 경우 특검을 하는 게 공정하고 상식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여론 사기 주가 사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신라젠 사태에 대해서 10명 정도만 구속 기소하는 선의 사건을 덮었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427억 원의 vik 신라젠 사태 주도 자금이 횡령 유용된 것은 나오는데 이 돈의 행망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라덕영 게이터의 경우는 범죄 수익만 7,305억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주범과 그 사실을 사전 공모 또는 인지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라덕영 게이터는 연루된 우리 사회 고위청들이 대포폰을 개설하여 라덕영 일당에 넘겨주고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정서를 제공하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맹백한 물증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기야 불가능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네요.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라젠 라덕영 특검을 주장한 것이 사례에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 을 열심히 하시니까 민지당 지지성향의 구독자에 다 떨어져 나갔는데 하지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면 옳은 길을 하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쫙 읽어보면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듣는 것처럼 저희들이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기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박순혁 씨가 부정성 입장에 날 밝혀놨는데 입장 밝히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아무튼 간에 박순혁 작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검투세 도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이 두 견해에 대해서는 내가 입은 이야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또 약 지나는 그런 세상 모습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간단하게 강구멘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아주 잘 쓴 책이죠. 김동주 교수가 쓰신 아주 읽어보신 분들은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오늘 다루게 될 IT 관련된 기사는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대만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AI 혁명에 아주 돌격대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창업한 젠슨 황 그 다음 AMD를 굉장히 위기에서 구한 리사수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대만계 미국인으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이 리사수가 이번에 이제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주 이런 큰 그런 전시회에서 이제 AMD가 만든 최신 AI 반도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AI 컴퓨터의 엔진에 해당하는 소위 AI 엑셀레이터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 제품에 비해 가지고 추론 성능이 한 35배 정도 향상이 된 제품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사람보다도 1등 회사 엔비디아는 여기 이제 H200 이전에 H100 H100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AI 가속기입니다. 그다음에 H200 그다음에 블랙웰 B100 이게 3분기 4분기에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글레이스 블랙웰 200 3분기 4분기 2025년 1분기 그다음에 블랙웰 200 이렇게 나오죠. 이 여러분 회사들의 제품이라는 것이 분기별 단위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피를 말리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블랙웰 지금은 이제 호프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호프백 호프 200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고 블랙웰 2024년 또 블랙웰 울트라 루빈 울트라 이렇게 AI 가속기를 출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막 도착한 파이페이에 지금 한국에 기자들이 많이 가 있는데 박의명 기자가 AI 혁명에 관문한 컴퓨팅 하드웨어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드웨어를 총칭해서 컴퓨팅 자원 혹은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대만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대만이 이제 떠니까 대만 컴퓨텍스의 IT계의 건물들이 다 모였는데 관련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혁명의 관문은 컴퓨팅이고 대만은 글로벌 컴퓨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뭐 과언이 아니죠. 대만은 반도체 제조부터 완제품까지 전 세계 최첨단 컴퓨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렬 연산이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계산을 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하드웨어의 중심에 대만이 있다는 거죠. 대만 IT 기업들의 힘을 잃으면서 맹백만 이어가던 대만의 컴퓨팅은 대만이 인공지능 핵심 제조기지로 부상하면서 최계 채도 반도체 회사로 거듭나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부스가 50% 정도 늘었다. 이번에 기조연설은 엔비디아의 젠선 황이 하고 그다음에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최신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인 인스틱트 MI325X를 다가오는 4분기에 출시하겠다고 신제품을 발표했고 AI 가속기입니다. MI325X에는 5세대 고대역품 메모리 HBM-3E가 장착된다. 그리고 총 용량이 288GB로 국내 업체의 12단 HBM-3E가 12개가 들어갈 거다. 아마 삼성전자 제품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레스를 못 뚫고 AMD에 여러분들 공급하기로 한 것 같아요. 12단, 12층 적정 구조를 갖고 있는 5세대 제품을 납품하는 거죠. 리사수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발표한 AMD 인스틱트 MI325X AI 엑셀레이터 여기다가 CPU가 되어지고 랜드 플래시가 되어지게 되면 AI 수프 칩, 슈퍼 컴퓨터가 되는 거죠.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수천 대, 수만 대의 연결을 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규모 어느 모델인 제미나이나 이런 것이 학습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요구에 따라 추론하는 결론을 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게 아마 288GB 12개의 12단 5세대 고대역품 메모리를 장착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288GB, HBM3E 5세대죠. 그다음에 HBM4 6세대 2025년부터 이제 상용화되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도열해 있는 거가 이게 이제 고대역품 메모리일 거고 이 안에 있는 것이 GPU가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제품 사양이 지금 이제 많이 팔고 있는 것이 AMD라는 회사에서 MI300X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이 3분기, 4분기부터죠. 4분기입니까? 4분기부터 4분기부터 출시하는 것이 이제 MI325X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다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MD 이런 데가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6개월 터울로 계속 신제품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MI350 그 다음에 MI400 여기까지는 2024년까지는 여러분들 이게 아마 5세대 HBM 고대역품 메모리를 쓸고 그 다음부터는 6세대가 되겠죠. 이렇게 제품 사양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AMD의 여러분들 이노베이션이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이노베이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엔비디아의 H100 지금 이제 주력 상품입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이번에 나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AMD가 가장 많이 파는 AI 가속기가 앞으로 4분기에 나올 것이 MI300X입니다. 성능은 엔비디아 H100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 출시되고 하는 H200보다는 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출시되는 지금 1분기, 2분기 한참 출시되는 H200보다도 이번에 출시하는 AMD의 여러분들 AI 가속기가 조금 못 미치는 모양이에요. 이 이전 모델은 H100보다는 낮고 그러니까 이 피를 그냥 피티나게 쌓아오는 겁니다. 리사스, AMD CEO, AI 가속기 과거에 비해서 이런 추론 성능 이런 신제품을 발표한 거죠. 288GB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 같은 CUDA라는 걸 쓰고 여기서는 아마 ROCM이라는 걸 쓰는 모양이죠. 하드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 또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쓰는 모양인데 ROCM 보시게 되면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엔비디아의 호프 100보다는 좀 나은데 호프 100보다는 나은데 그러나 호프 200하고는 굉장히 심한 경쟁을 겪어야 될 것 같다. 분명히 이야기 안 해요. 엔비디아의 호프 100보다는 훨씬 낫다. 이 제품이 그런데 지금 출시되고 있는 H200보다는 호프 200보다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못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졸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봉급이 계속 나오니까. 미국의 자본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년을 4년처럼 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성과가 안 좋으면 성과가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1년을 4년처럼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박히네요. 그동안은 대량으로 생산해가 여러분들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그냥 팔리던 시대였죠. 메모리가 대량 생산 체제였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AI 혁명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네요. 큰 여러분들 변화인 것 같아요. 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서 한국 기업이 잘 올라타야 되는 거죠. 지금 삼성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그냥 만들어서 파는 것이 익숙하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인데 역시 한국경제신문이 타이페이바 이 기사를 해서 핵심을 잘 찍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한국을 건너뛰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대만이 설계 파운드링 패키지를 다 대만하고 이런 미국 기업들이 다 장악한 것 같다. 변방으로 밀리는 한국 미국 대만의 연합 세력들이 설계 파운드링 패키징을 다 장악하고 그냥 메모리 반도체만 뭡니까 그냥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아주 대만 파이페이에서 컴퓨텍스 여러분들 회의를 많은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데 그래도 이러면 한국경제가 보도를 잘하네요. 특집기사를 만드는데 한국이 밀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대 바뀌는 것을 잘 읽고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매일은 안 오시더라도 자주 들어오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극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극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오시게 되면 큰 다른 유튜브에서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넓은 시각에서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이렇게 살아오는 거지.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안 바뀝니다. 게으른 사람은 오랫동안 게으르게 살다 가는 거고 그냥 자극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공적 영역은 닫힌 세계지만 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몸기가 성과를 못 내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기업 세계에서는 역사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 세계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AI가 삶의 방식이나 업무 방식의 모든 걸 다진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의 여러분들 이혼 판결에 대한 것을 AI가 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들어오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 들어오시게 되면 엄청난 자극을 받을 겁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으실 겁니다. 왜 방송하는 사람 자신이 그렇게 4, 50년을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를 변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정신처리자 이야기인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나라가 가는 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노력은 해야 되지 뭐 어떻게 개인은 살아야 안 되겠냐 이야기죠. 개인은. 이게 여러분들 삼성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많은 기자들이 타입회의 여러분 컴퓨터엑스를 갔지만 대부분 단편 기사를 이러면 다루지만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의 편집부가 여러분들 오더를 줬겠죠. 이 3명이 여러분들 작성한 기사가 지금 왓츠고잉은 뭐가 진행되고 있냐 이야기죠. 한국경제신문 기사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글을 많이 써죠. 다른 경제지에 비해 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AI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 반도체 시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춤형 반도체를 필요로 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 힘을 못 쓰고 있고 국제역학관계가 미국이 전부 다 여러분들 국내에서 너무나 여러분 귀한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반도체 칩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설계 파운드링 패키지를 전부 다 국내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대만이 딱 뭐죠. 그냥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파운드링 패키지 대만 TSMC가 그냥 그대로 맞붙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젖어 가지고 그냥 살면 그냥 망하는 수밖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딱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관계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게 정리정돈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면 확 끊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세 분야 여러분 개척해야 할 수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겠지만 결국은 뭐죠. 그냥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하는 사람들은 금세 실망할 겁니다. 그 귀한 시간을 맨날 멈춰 큰일 났다. 뭐 위기다 이렇게 이름 외치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반도체 시장이 가장 역동적인 여러분들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도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이야기인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들과 대만 TSMC가 맺은 단단한 파트너십에 한국 기업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만계 미국인들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젠슨 황이나 리사 수나 모리스 창 같은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미국과 대만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며 한국은 AI 반도체 대전에서 웹단섬이 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아주 작은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79조. 미국 대만 듀오가 장악한 비메모리 시장은 620조. 엄청난 격차인 겁니다. 나라가 외연을 확장하고 내연을 확장하고 더욱더 개방적이고 혁신 친화적인 그런 대로 가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가 비실비실한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한국의 아이를 왜 안 낳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국리를 하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왜 안 보입니까 정치가 안 보이니까 그냥 모든 앞길을 다 막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만 일본은 삼국 동맹은 미국은 설계를 잘하고 대만은 파운드리하고 이런 데 패키징을 잘하고 일본은 장비가 뛰어나고 메모리는 그냥 사면 되지 않습니까 sk나 뭡니까 마이크론한테 사면 되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기 때문에 턴키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불리한 점도 많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그걸 이런 칩 생산을 파운드리 업체로 삼성전자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밀이 누수들이 될 건데 그런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이 파운드리의 1등 회사도 아니고 그냥 메모리를 잘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어중간한 1등하게 왜 다 줍니까 전부가 다 각자가 1등이 다 모이면 되는 건데 여긴 잘 말씀하셨네요. 한 반도체 전문대학 교수는 삼성은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 분야가 1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턴키 베이스를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잘 나갈수록 고개 숙이고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겸손하고 그래야 여러분 발전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남의 이야기도 듣고 좋은 거 자꾸 따라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그만해졌습니다. 이제 남한께 배우려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2024년 1월 달에 대만의 총통선거하고 입법의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선거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언론사 가운데 한 언론사도 대만 취재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아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저물 수밖에 없겠구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귀한 것 좋은 것 여러분 저는 자량이 아니고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뭔가 아니까 좋은 것 귀한 것 훌륭한 것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위 IT 관련된 것이 내가 엔지니어가 하는데 이걸 뭘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공부를 하고 이러면 보도를 하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점점점점 많이 배워가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람은 배움에 대해서 열리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금세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만 입법의원과 총통선거에서 대만의 여러분들 그 간단 명료한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접 영상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사나 하듯도 대만 가서 배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냥 대충 결론 내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앞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배움이 중지된 나라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개방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냥 금세가 하는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망하는 거죠. 재벌이 워낙 빠르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사가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걸 주는 겁니다. 변방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파고스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벌써 보시죠.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도 여러분 한국이 절대 강자지만 이 마이크론이 치고 나온 걸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이 치고 나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4세대 이런 경쟁이 안 되니까 과감히 포기하고 5세대 6세대 제품을 여러분들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해 가지고 기존의 고대역풍 메모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고대역풍 메모리에 비해 가지고 전력을 30% 정도 여러분들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을 여러분들 개발해 가지고 삼성전자보다 먼저 엔비디아의 그레스를 여러분들 뚫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역풍 메모리 시장에 기능계에 진출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성능에 앞선 HBM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전력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고대역풍 메모리 HBM을 만들어서 납품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12단으로 HBM-3 12단. 5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최고봉인 거죠. 마이크론 업계 처음 상용화에 성공한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그것은 8단 HBM-3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험도 통과하지 못한 이런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삼성전자의 HBM-3E 8단 12단인 겁니다. 그걸 벌써 상용화에 이런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경쟁사 대비 30% 정도의 전력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선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성장해야 되고 나라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머무르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냥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이런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나라가 있을 뿐이고 원래 세상 만사라는 것은 머무르는 거 없는 겁니다.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 성장하든지 아니면 매일 내려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왜? 남들은 다 뛰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HBM-3E를 이게 지금 5세대 제품의 기본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다크호스로 급부상 2022년 4세대 HBM-3 양산을 과감히 포기하고 4세대 제품을 과감히 포기하고 5세대 제품을 개발해서 30% 정도 다운시킨 전력 소모를 30% 정도 다운시킨 그리고 그 다음에 6세대 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HBM 시장 그리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니까 훨씬 더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이겠죠. 오늘 여러분들 방송 잘 들으셨죠? 내일도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항상 우리 한자에서 일신우일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정아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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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